이들은 왜 다 주방에 죽치고 있니 문도 다 열려 있는데 밖에 안 나가? 나가 놀고 싶지 않아? 밖으로 나가서 놀아라 아침인데 쉬러? 응? 은순이는 철물점에 있지 나가 놀아라 나가 놀아라 용수원 장사 잘 돼 요즘? 대정 조금 돼요 요즘은 장사 되는 것 같아요 알바비 벌 수 있어요 뭐라고? 다들 운동장에 들어가서 뛰고싶나? 응? 그렇다고? 근데 지금 비가 와서 젖었어 너희들 운동장에 들어가 뛰면 흠폭 젖는다 오후에 들어가서 뛰어놀아라 오전에는 안될 것 같아 Sorry 나는 오늘 청소하고 오전에 테닛 레슨 입고 갔다 오겠다 우리들은 푹 쉬어라 어제벅이 많이 좋아졌어 어제벅이 많이 좋아졌어 네 대정 귀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이제 고름 같은건 전혀 안나요 야 거기다 막히가면 어떡하냐 문에다가만 막히는 야 야 야기도 막히가면 안 되냐 어떡하냐 막히가는 브릿이 있다 다들 주방에 들어왔어 나만 쫄쫄다니는 녀석대 오늘 아침에 놀 생각들이 별로 없는거야? 그런거야? 그러면 간식 먹고 들어가서 자라 니네들 크레이트 청소 다 해놨다 마이크 맥주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